계속 찍어? 네 지금 계속 안 끄고 바로 계속 떨어뜨리시면 돼요 네 계속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좌우 손상하게 긁어봐요 고소리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도와주면 안되지? 내가 도와주면 안되지? 내가 도와주면 안되지? 그대로 찍고 있어요 다 찍었지? 다 찍었지? 됐어요 자 이거 빼고 전개요 네